자 오늘 지오리드 에너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 어떤거 말씀드릴거냐 자 우선 어떤 재료가 살아있나 자 두번째 핵심 모멘텀을 함께 여러분과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 기술적 분석 네번째 매수, 매도, 세력에 대한 평당가, 매집량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오리드 에너지가 원래는 지에너지였던건 다들 아실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지에너지로 아시는분들 많은데 자 우선은 지오리드 에너지 이 녀석들의 기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크게 국가를 올리고 세력들의 먹잇감이 될 정도의 이런 차트 형태가 나왔냐 보면은 지열냉난방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를 이게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이런거에 대해서 나오다보니까 테마 섹터가 세계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그래서 좀 급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테마군이 많이 형성된다는 종목은 급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지열에너지 자 과학시간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구 자체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 태양빛에서 반사된 에너지 뭐 이런게 또 있거든요 아무튼 이걸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전기값 비싸고 이제 환경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재생에너지 이런거에 대한 관심도 높고 국가에서도 밀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이제 재료가 확실히 살아있어요 모멘텀이 살아있고 아무튼 간에 이게 도시가스에 포함된 수소를 이용해서 또 전기도 생산하고 동시에 열을 이용해서 온수와 난방을 또 공급하는 연료전지 이런 것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원래 2002년부터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조 시스템 개발 이 기술을 규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에 의존도를 낮춘다 지금 화석연료가 가장 이제 대기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이걸 낮춘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그렇고 특히 유럽에 이걸 또 많이 생각해요 선진국일수록 많이 생각하는데 유럽과 미국 뭐 이런 선진국들이 이 기술을 많이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오리드 에너지가 그만큼 이제 좀 박을 받는다 좀 리튬 사업에 관한 것도 신규 사업으로 이제 진출했죠 그래서 수요일 에너지 분야 기술력을 좀 그걸 좀 적용해서 리튬 추출 이제 리튬 추출해서 이거를 이제 신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 또 이스라엘 쪽에 리튬 추출 기업이 엑스트라릿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꽤나 커요 진짜 얘들이랑 협력 파트너 이런걸 해서 지분도 확보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또 얘들이 인수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도 있어요 이 그레이트 솔트오라는 리튬 추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쪽 프로젝트도 함께하고 엑스트라릿이 전홍도 염수해서 리튬을 직접 막 추출하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적자였어요 적자 자 시가총액 5,600억이죠 근데 얘들이 실제로 뭐 주가가 이렇게 유지를 이 정도도 유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매출 영업이익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주춤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어차피 여기까지는 세력들이 뛰었어요 어차피 세력들이 뛰은 거에요 우리나라는요 어느 나라도 똑같아요 어느 나라도 똑같고 이 세력들 작전하는 놈들이 없을 순 없습니다 얘들이 움직여 시세가 뜨거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개새끼들이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좀 이용해서 좀 이것에 대한 시세차이가 얻는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뽑아내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을 좀 빨리 터득을 하셔야 되고 배우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불편불만 하는 것보다 정말 이 녀석들의 심리 어차피 얘들도 수급 따라 움직이는 놈들이 있겠는데 조금만 여러분들 이 주식에 대해서 노력만 좀 하시면은 다들 돈 벌 수 있다라고 말씀 말씀드릴게요 무튼간에 이 지오릿 에너지가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영향력 이 영향력이 얼마나 있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확실히 이제 포항 지진 이쪽 이후부터는 뭔가 좀 투자 규모가 좀 감소됐었어요 근데 연료 전지 시장이 갑자기 급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 규모가 뭐 조단이죠 이제는 수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업도 정부에서 청량리 쪽 이쪽에도 이제 지열나마 새로 짓는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열난난방 시스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이 지오릿 에너지의 거를 쓰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부동산 시장도 같이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 주택 시장이 상승하면은 다들 뭐 건설주만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 들어가는 지 지열난방 시스템 이런 거를 지오릿 에너지가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지오릿 에너지가 같이 뛰는 거예요 2차적으로 이런 것도 한 번 더 부가적으로 생각할 줄 아시는 뭐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지오릿 에너지가 이제 확실히 작전 솔직히 작전이에요 이건 작전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 번만으로 절대 안 끝나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가는 이런 구간이 나올 건데 문제는요 오를 때는 누가 사도 다 플러스에요 맞죠 여기서 수익률이 뭐 개인 편집 다 나뉘겠지만은 제가 뭐 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파세요 말씀드려도 어떤 분은 10%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100% 수익 다 달라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적어도 여기서는 물량을 보유하면 다 던져야 되죠 이걸 다 안 되는 거예요 더 갈까봐 들고 있다가 다 마이너스를 끝나고 플러스 수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예요 솔직히 매수는 쉬운데 매도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물리지 말라고 제가 좀 저와 함께 매매를 해보면 어떤가 그러면 좀 배우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지오리 에너지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방에 제가 초대를 해서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매수매도를 함께하는 매매를 하면서 어떨 때 사고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세력들도 빠져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태는 다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을 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좀 이제 노하우라고 하죠 이런 거 비법 전수 이런 거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카톡방 초대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해요 자 지오리 이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를 순차적으로 빨리 보내드리고 어 저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 장 끝날 때까지 해서 이제 6시간 반 동안 같이 매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나는 뭐 카톡방이 좀 복잡하다 좀 어느 정도 주식할 줄 아니까 그냥 팀만 좀 달라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어 그런 분들은 제가 이 지오리드 에너지에 대한 어 대형전략 자료집 시나리오별로 다 풀어놨어요 여기에 이제 1차 2차 3차 목표가 자 추가 매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어 비중은 얼마를 실어야 되는가 이제 어떠한 수급이 붙으면은 이제 매도하는 시기죠 새록들이 던진 시기에 분명 나옵니다 이때 어떠한 수급인지 정확히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만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히 그냥 지오리드 에너지 이 풀네임으로 어 6글자 다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시고 우선은 이제 뭐 이것도 좋지만은 제가 정말로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 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만원 이 백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은 백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백만원 50에서 백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다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이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드리고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 8203 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에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돼 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